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우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세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예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청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연휴가 없습니다. 어제도 미사 다 했고 오늘도 미사 다 했고 무효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좀 억울한 마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미사드리는 기쁨이 있어서 하나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 2독서 말씀을 보면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이것도 좀 직역하면 되게 재미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 위에 얹어놓으십시오. 이렇게 해도 번역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언제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언제냐면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일 때 그 순종이 힘을 드러내게 됩니다. 특히 이 순종하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 말도 그렇고 그리스 말도 그렇고 항상 듣다라는 이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것, 내 안에 들음을 잘 간직하는 것 이게 순종하는 삶의 시작이거든요.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이 한 말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린 말이 어떻게 할까요? 들어도 1번, 나랑 아무 상관없게 느껴지게 된다. 2번, 자꾸 그 말이 생각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한 말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몇 번일까요? 그렇죠. 보통 그래요. 그게 바로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순종의 의미인 겁니다. 사랑 때문에 말이 들려서 그 말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간직하셨던 마음이에요. 성부 하느님에 대한 완벽한 사랑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 안에 담겨져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뜻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바오로 사도는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임신부님 잘 아시죠? 제 동창신부님, 그죠? 부업으로 여기 보좌신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랑 지지난주 아버지 신부님 본당 가서 특강을 이렇게 견진 특강을 했어야 했는데 저에게 주일날 강의 나가는 것은 정말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나갑니다. 아버지 신부님이었기 때문에 갔지 다른 신부님이었으면 다 거절했을 거예요. 한 번 다녀와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지금도 지금 제 사제관에서 저 기다리고 있어요. 사우나 가려고. 그런데 저녁 때 제가 그랬어요. 형 나 힘들어 죽겠다.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아침 8시에 제 사제관이 온 거예요. 논산 같이 가자고 자기가 운전해 주겠다고. 그래서 저랑 진짜 같이 가서 논산 부창동 성당에서 둘이 같이 미사하고 그리고서 같이 이렇게 왔어요. 사랑하니까 제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남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신부님도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제가 했던 말이 형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 말이 자꾸 마음속에 남으니까 행동으로 옮겨지게 만드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세요. 하느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그냥 하느님이 명령하시면 복종하고 이거 안 지키면 나는 죄인이고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오늘 복음을 보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나와요. 큰아들은 처음에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죠?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싫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바꾸어서 포도밭에 가서 일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바꿨던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가 했던 말이 마음 안에 남아있었으니까 생각이 바뀌게 된 거겠죠. 작은아들은 아버지한테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안 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가 했던 말이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은 겁니다. 생각에도 마음에도. 그냥 건성으로만 대답하면서 그렇게 아버지와 관계를 맺었던 거죠.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과 가까이 있고 매일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이 모든 게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움직여지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야 우리들 안에서도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제 직원이거든요. 사제관 안에 와서 밥해 주시고 빨래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 번은 한 번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한테 얘기도 없이 무단결근. 아버지랑 놀러 가시려고 무단으로 출국을 해버리셔서 일주일 동안 제가 혼자서 사제관에서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런 게 어딨냐고 밖에 회사 같았으면 어머니는 당장 잘렸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그거 잠깐 아버지랑 여행 갔다는 것 같고 되게 멀어가네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막 뭐라고 했죠 제가.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며칠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엄마한테 내가 그렇게 한 게 그래서 결국에는 또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관계가 사랑이 담겨 있으면 여러분들 그 관계는 살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스스로 그 관계를 바라보게 만들면서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빠져나와서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사랑이 담겨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의무감이 아니라요. 보금에 보면 여러분들 오늘 보금의 비유는 백성의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을 향한 비유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그죠? 매일 하느님과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리와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세례자 유한이 전했던 하느님의 말씀을 세리와 청녀들은 듣고 무엇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어서 행동이 바뀌었지만 너희들은 들어도 생각이 바뀌지 않고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런 상태로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려면 우리 안에 하느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랑이 담겨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죄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야 오늘 일독서에서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악인이더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여기서 생각하다 단어가 또 들어가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이 말씀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어 있으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생각을 바꾸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느님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자주 만나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그거예요. 자주 만나지 않고 그리고 하느님에게 익숙해져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던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 하느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꿔 놓지도 않아요. 나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그대로예요. 여전히 기도 안 하고 있고 여전히 주일미사만 나가고 있고 여전히 고해성사는 팡모성사 때만 보고 있고 여전히 봉사할 생각도 없고 여전히 내가 세속적인 것들만 다 믿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있고 그 모습이 그대로인 거예요. 들려야 됩니다. 들려서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주 만나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도 그랬었는데 학생들끼리 우르르 같이 모여서 자주 만나서 캠프도 가고 교리도 듣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중에 어떤 한 아이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같이 만나다가 내가 어떤 대상에게 좋은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1번. 다음에 만날 때도 다 같이 만나고 싶다. 2번. 다음에 만날 때는 단둘이 만나고 싶다. 몇 번이에요? 단둘이 만나고 싶죠. 여러분들 지금 다 같이 하느님 만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둘이 만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 좋아지죠?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사랑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한 말이 기억에 남게 되죠? 그 말이 나를 움직이게 되죠. 이 방법 다 알고 있는데 하느님한테 잘 안 써먹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좀 써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체조배가 중요한 거예요. 미사 때는 우리가 다 같이 하느님과 만나죠. 하지만 성체조배는 내가 하느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죠. 이 성체조배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니면 또 일상의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요? 기도도 내가 하느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커지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을 내 안에 간직할 수 있게 해주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하느님의 말씀이 들려서 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회개하는 모습 회심하는 모습인 겁니다. 실제로 회개하다라는 단어도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생각의 전환이 이뤄지는 것 사람은 쉽게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완고해지고 자기밖에 몰라집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었어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그 완고함을 허물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맨날 소리 지르고 자기밖에 모르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손주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손주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왜요? 사랑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 이번 한 주 동안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좀 내가 간직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작은 아들처럼 그냥 미사 때는 대답은 열심히 하지만 내 삶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시겠죠? 그런데도 하느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뀌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하느님이 우리들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또 다시 작은 아들처럼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하느님 곁에 있지만 하느님의 뜻이 하나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다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 큰 아들처럼 하느님께 안 하겠다 못 하겠다 대답했지만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될지 이거는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힘입니다. 하느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신앙인 여러분들의 믿음에 사랑이 담겨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일주일 동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기도가 됐던 성체주배가 됐던 하느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가져보기 이거를 좀 숙제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도 같이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어서 삶의 방향을 바꿔놓지 못하면 아무리 하느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결국에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작은 아들의 모습일 뿐인 겁니다. 우리 구원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이번 한 주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